채널 아버님, 오늘 찾아온 건 어떤 건가요? 이 선수 모르세요? 제가 힌트 드릴까요? 첫째, 프로토스 그 자체! 둘째, 피자도! 셋째, 태사도!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지?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선수입니다! 내 목숨을 놔요!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시상식 최시윤입니다. 오늘 만나볼 선수는 얼마 전에 멋지게 전역을 신고하고 민간인으로 돌아온 김도우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돌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 김도우입니다. 와우! 김도우! 김도우! 지금 전역하신지 얼마나 됐죠? 저희가 촬영일자 기준으로? 지금 거의 두 달 돼가고 있긴 한데 진짜 전역일은 8월 1일이었어가지고 아직 한 10일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어쩐지 머리가 많이 기시더라고요. 긴장했습니다. 전역을 하셨는데 또 전역 신고를 저희가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복기 전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팬 여러분들께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어가지고 보여줘! 보여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다 도전의 힘으로! 지금으로! 충성! 경장 김도우는 2021년 8월 1일부로 다시 프로게이머 김도우가 됐음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충성! 금방 벗어나셨네요, 군인들은! 금세 어색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기쁩니다. 기쁘다고 해도 되겠죠? 네, 기쁩니다. 이신영 선수가 지금 날짜 기준으로 지금 아마 훈련소에 있겠죠? 한 말씀 보내주시겠어요? 너무 불쌍하네요. 안 그래도 제일 더운 대구 쪽에 갔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마 제 생각도 할 거예요. 아, 도우 형은 저녁 했는데 나는 언제 하나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힘내고 그래도 뭐 저녁 날은 오니까 잘 버티렴! 화이팅! 남다른 여유가 느껴지네요. 응원해주시는 거랑 표정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사실 너무 기뻐요. 이렇게 저는 이미 갔다 왔고 이제 뭐 이렇게 가는 선수들이 많은데 저는 좀 갔다 온 자여가지고 굉장히 여유도 많고 좀 이렇게 제가 했던 고생들을 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그러네요. 굉장히 당당하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새롭네요. 네, 응원해주시는 거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아, 우선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계기가 당연히 명예의 전당 히어로즈로 선정되셨기 때문이니까 저희가 상패부터 전달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열어볼까요? 열어주시겠어요? 짜자잔! 오, 멋지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클래식 김도우는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선수로 활약하며 e스포츠 역사를 빛내는데 크게 이바지했기에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히어로즈로 선정해 이 기념패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보고 자랑해주세요. 우선 소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런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상까지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프로게이머 한 지도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10년 동안 제가 열심히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집에 제가 이렇게 트로피나 상태 같은 거 모아서 장식하는 걸 좋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나가 생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전역하신 후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황을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년 반 동안 많이 쉬다 보니까 얼른 연습을 해야 좀 따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만 놀고 이제 한 40일 정도를 지금 계속 연습하면서 지내고 있고 그 결과로 최근에 또 예선을 뚫어가지고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전역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선을 단번에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연습을 하면서도 이걸 이번에 뚫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어가지고 예선을 뚫게 되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으셨던 건가요? 네, 걱정 많이 했어요. 저도 예선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선을 뚫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좀 쇼가를 많이 모아서 좀 일찍 나와서 연습을 많이 한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네, 그냥 많은 연습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혹여나 이 새로운 팀에 합류하게 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아닌 건가요? 네, 알파엑스 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팀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가지고 좀 더 마음 편하게 대회를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유도했나요, 제가? 좀 유도하셨긴 했는데 충분히 제가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응은 잘 되고 계세요, 새로운 환경에? 처음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한 일주일만 지내다 보니까 이제 군인인 걸 깜빡하고 그냥 다 적응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프로게이머 김도우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적응은 다 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이 열정을 보여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일단은 뭐 저도 돈을 또 상금 또 많이 획득하고 싶고 경기가 있고 팬분들이 바라봐 주시고 제가 이렇게 우승해서 트로피를 드는 그 날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 우승하는 느낌을 다시 받고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한 김도우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만두고 싶었을 만큼 정말 힘들 때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뿐이었을 거예요. 그 우승했을 때 그 쾌감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프로게임으로 시작해서 솔직히 그만두면 또 뭐 해야 될지라는 걱정도 많았고 나중에 그만두더라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질문들이 너무 무거웠나요? 조금은 무거운 것 같아요. 가벼운 질문으로 가볼게요. 별명이 정말 많은데요. 네. 가장 좋아하는 별명부터 여쭤볼게요. 저는 태사도. 네. 그게 태사다르라는 프로토스 영웅이 있는데 제가 프로토스를 좀 이렇게 잘 활용하고 그래가지고 붙은 별명이기도 하고 또 제가 약간 외형이 프로토스 상이다 그런 의미도 있어가지고 좀 예전에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는데 요새는 재밌어가지고 그냥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인 것 같아요. 팬분들이 또 기억해 주시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화된다는 게 프로게이머로서 생명을 오래할 때는 또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별명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나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 별명은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있나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갖고 싶은 별명 같은 건 없으세요? 딱히 없고 그냥 프로토스 하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네요. 지금이 가장 또 열정이 불타오를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전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언제 꺼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불타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도우 선수반에 뭔가 리프레쉬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원래는 좀 취미가 뭐 여행 가거나 아니면 수영 다니거나 좀 그런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영 다니기도 좀 그렇고 여행도 못 다녀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좀 더 게임만 하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뭔가 좀 더 불태우기 위해서는 그 숨 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군요, 새롭게.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무엇일까요? 군 입대 전에 블리츠컨 8강 경기가 생각이 나고요. 좀 멋있게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게 제일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뭔가 현장의 열기 이런 것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세요? 그쵸, 네. 미국에서 했는데 해외 팬분들이 굉장히 환호를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너무 기억이 났네요. 음, 어서 그런 날이 또 다시 와야 될 텐데요, 그쵸? 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김도우 선수가 92년생 선수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스타크래프트2는 특히 나이와 상관없이 선수의 노력에 따라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아예 예선도 못 듣고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군대 전역하고 바로 예선을 뚫었잖아요. 그 모습 보고 92년생 친구들도 전역 후에 다시 스타2로 복귀해서 이렇게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이고 고담이 되는 점도 있으실까요? 그래도 아직 30대 초반이거든요. 아직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30대 말씀을 하셔서 생각나는 게 스타크래프트1의 송병구 선수를 만나고 왔을 때는 40대까지 프로게이머 하겠다 이런 각오를 또 강제로 제가 또 받아오기도 했는데요. 송병구 선수가 40대 프로게이머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되네요. 김도우 선수는 또 그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래도 뭐 30대 중반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30대 중반까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뭔가 선수가 아닌 김도우를 또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감독이나 코치나 감독 같은 걸 생각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친한 정명훈 선수가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냥 선수 생활 열심히 할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또 팬 여러분들께서 김도우 선수를 GSL 본선에서 뜨겁게 응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팬 여러분들께 믿어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그렇고 팬분들도 제가 군대 1년 반 공백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열심히 해서 코드A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쭉쭉 올라가시는 모습 이때 전에 그 화려한 장면을 다시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